0972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HJ중공업입니다. HJ중공업은 동산은 분할기 1인 2007년 8월 1일에 주 한진중공업홀딩스로부터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 설립되었으며 2007년 8월 31일에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댐 동산은 방산 및 특수선, 신조선, 상선 및 기타 분야 등의 조선업과 토목, 건축 슬래시 주택, 플랜트 등 건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임 동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특화 공종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주 성공률을 높이고 공공공사의 적정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산은 2007년 8월 한진중공업홀딩스 9. 한진중공업로부터 인적분할 되었으며 조선업과 건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수빅조선소의 회생 절차 신청에 따른 지배력 상실로 당분간 신조선 부문의 수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경비함 등의 특수선 수주를 지속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항만관리업을 영위하는 인천 북항운영, 주, 을보유, 선박설계업을 영위하는 HHIC텍 인코어퍼레이티드는 2021년 상반기 중에 청산 재무 대시 신조선 및 특수선의 건조량이 감소하였으나 기수주 증가 영향으로 건축 및 플랜트 부문의 기성실적이 확대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증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 및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 위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전환, 영업의 수지 개선 및 법인세 수익 발생으로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신조선 수주 증가로 건조량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건설 투자 회복 및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본격화로 신규 수주 지속하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HJ중공업의 시가총액은 3256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HJ중공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47위입니다. HJ중공업의 상장 주식수는 8,327만 4,200여든 한 주입니다. HJ중공업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HJ중공업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8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4,7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67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189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5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50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84배, 4,6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38번지억원, 516억원, 마이너스 1,9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06억원, 783억원, 마이너스 1,398억원입니다. HJ중공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52번지 13%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71.32%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2.07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23 더하기 1.9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의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9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3,925원보다 1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3,931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HJ중공업의 총가는 3,910원이며 주가가 HJ중공업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의 총가는 3,910원이며 주가가 HJ중공업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HJ중공업은 거래량 8,60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3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021주, 미래예세증권에서 1,26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19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701은조, 하위증권에서 73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예세증권에서 2,101은세주, 한화에서 2,16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514주, 키움증권에서 982주, NH투자증권에서 540세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8,25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HJ중공업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